안녕하세요. 뷔페 전문가입니다. 오늘은요. 맛있는 계절 밥상으로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계절 밥상이 왔습니다. 뷔페 계절 밥상을 한번 먹어볼까요? 우선 음료수, 콜라 여기는 정말 맛있어요. 여기가 한국 전통 음식을 좀 모던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예요. 맛있어요. 여기는 좀 건강한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되요. 보통 뷔페는 초밥 같은 게 있지만 여기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어요. 이 계절 밥상은. 내가 좋아해요. 그래서 여기 보면 항상 먹고 나서면 항상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. 이렇게 쌈을 싸먹은 거 참 맛있어요. 이렇게 제가 지금 한 손으로 먹고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지금 한 손으로 먹고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쌈을 싸먹은 게 참 맛있어요. 제가 지금 한 손으로 먹고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음 맛있어 어 뭐야 올케 점심이 싸 15,900원 저는 여기 한 제가 25,000원 짜리 부표를 자주 다니거든요 절대 지시지 않습니다 여기만의 매력이 있어요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계절 밥상 동대문점